서울실림동 고시원에서 고시생의 기묘한 괴담 태풍이 북상하면서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형민과 헤어지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고 책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며 고시원으로 뛰어왔다 아침에 환기한다고 창문을 열어놨던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혹시나 책상이 적거나 책들이 다 젖을까 봐 걱정이 됐다 그동안 학원에서 필기했던 내용들이 잉크가 번져서 알아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 옆방에서 내가 메모를 봤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옆방의 메모지는 그대로 붙어 있었다 정말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보고도 다시 붙여놓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문 위쪽 창을 보니 방에 불이 꺼져 있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어쩌면 어제부터 들어오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내일은 정말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 볼 생각이었다 내 방에 들어가 보니 다행히 책상이나 책들은 젖지 않았다 두꺼운 커튼이 우산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다 막 커튼을 치우고 창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의식 깊숙한 곳에서 본능적인 무엇이 움직이지 마하고 경고를 하고 있었다 무의식만이 알아채는 위험에 대한 빨간 신호였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려나 다시 멈추었던 손을 뻗자 하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커튼 너머 주차장 쪽에서 나는 고양이의 울음소리였다 고시원에 처음 온 날 봤던 한 쌍의 고양이가 생각났다 놈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저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걸까 잠깐 커튼의 한가운데가 공 모양으로 살짝 부풀어 있다 아니 그냥 표면이 매끈한 공이 아니었다 가운데 돌출부를 기준으로 양쪽에 움푹하게 꺼져 있었다 호흡과 같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커튼은 반구의 표면에 달라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다 마치 사람의 얼굴에 천을 씌워놓은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있는 고시원 창문은 2층에 있었다 사다리라도 타지 않는 이상 이 정도 높이에 있는 창문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할 리 없다 하지만 그런 이성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커튼을 젖히면 누군가가 그곳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 저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나는 다시 손을 뻗었다 내 숨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막 내 손이 커튼에 닿으려는 순간 괭운과 함께 커튼이 바람에 펄럭였다 번개뿔이 번쩍이는 그 순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하얀 여자의 얼굴이 잠깐 커튼 뒤에 나타났다 커튼 뒤로 사라지는 것을 여자의 눈은 하얀 점막에 뒤덮여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다 청 같은 것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그것이 복도 쪽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가 발소리를 죽이느라 까치발로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겠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아무리 체구가 작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몸은 상당한 중량이 나간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걷는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발을 내딛는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는 그냥 기다란 천을 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묘하게 신경을 긁는 마찰은 뿐이었다 그동안 몇 번이고 방문을 열어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러진 못했다 그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은 유독 호기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어디선가 젖은 흑비린내가 피어올랐다 오싹한 냉기가 전류처럼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탁! 나는 형광펜을 법전 위에 내려두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정체불명의 소리는 막 내 방 앞쪽을 지나고 있는 순간이었다 나는 문 앞으로 다가가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몸을 낮추었다 방문에는 두 개의 환풍구가 있었다 방충망이 쳐진 위쪽 미다지창문과 얇은 나무 판자가 가로로 줄치어 쳐져 있는 아래쪽 환풍구였다 중앙 냉방이 중지대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의 복도에서 별도로 가동되는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를 방 안으로 전달해주는 구멍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바닥에 엎드려 아래쪽 환풍구의 나무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좁고 가로로 퍼진 시야의 한쪽 구석에서 사람의 발끝이 나타났다 퍼런 기운이 감돌 정도로 창백한 하얀 발이었다 뻣뻣하게 경직된 발에는 맹금유의 발톱 같은 노로코 긴 발톱이 자라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깎지 않았을까? 튀틀리고 꼬인 발톱의 끝부분에는 빛바랜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아무리 발레리나라고 해도 서 있으려면 발가락 끝이라도 바닥에 닿아야 한다 그러나 그 발은 발톱 끝만으로 체중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것은 차라리 공중에 살짝 떠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다시 천 끌리는 소리가 나더니 여자의 발이 앞으로 전진했다 내딛는 걸음이 아닌 미끄러지는 듯한 수평이동이었다 기다란 검은 머리카락이 여자의 발을 뒤따라가며 바닥에 끌리는 소리를 낸다 천이 끌리는 듯한 소리의 정체는 바로 그것이었다 목구멍으로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어쩌면 저 발이 주인이 나의 시선을 눈치채고 갑자기 방향을 틀지도 모를 일이었다 주위의 공기가 젤리처럼 굳어지며 나를 압박하는 느낌 그저 숨조차도 아껴 쉬며 어서 이 순간이 지나가길 기도할 뿐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내 문 바로 앞에서 걸음이 멈췄던 것이다 그리고 하얀 발은 마치 수소풍선이 위로 올라가듯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말도 안 돼 나도 문 너머에 있는 누군가의 움직임을 마음속으로 쫓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위로 조금 더 위로 나의 시선은 하얀 페인트를 칠한 방문에 나무결을 더듬고 위쪽에 환풍구로 향했다 마침내 나의 시선이 환풍구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보라색 혀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방이었다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일까 다시 천둥소리가 들리더니 빗소리가 커졌다 바람에 커튼이 펄럭인다 나는 후들거리는 무릎을 두 손으로 고정시키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 검은 커튼이 마구 휘날리고 있었다 고양이의 안칼찐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았다 주차장 한가운데 커다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고양이의 코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콘크리트 바닥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고양이가 있던 자리에는 검붉은 핏자국만이 남아있었다 사체는 상가 관리인이 치웠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숙였던 상체를 일으키고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아직 아침 7시인데도 부지런히 뜬 태양이 몸을 달구고 있었다 도대체 고양이를 죽인 것은 어떤 존재였을까 나는 그 미지의 존재에 대한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바닥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나의 눈에 띄는 것은 몇 가닥의 기다란 머리카락 뿐이었다 제기랄 아니건 바뀌건 머리카락 투성이군 아저씨 뭐 잃어버리셨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곁에서 말을 붙였다 청재질로 된 멜빵 바지에 빨가 눈동화를 신은 귀여운 꼬마였다 나는 꼬마의 운동화를 보는 순간 전에 복도에서 보았던 기묘한 그림 속에 아이를 떠올렸다 너 혹시 여기에 죽어있던 고양이 못 봤니? 검둥이요? 걘 어젯밤에 털뱀한테 잡아먹혔어요 털뱀? 털뱀이라니? 물뱀은 들어봤어도 털뱀은 난생처음 듣는 말이다 털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한 어감 때문일까? 무섭다기보다 왠지 정감이 같다 네, 털뱀이요 온몸에 길다란 털이 숭숭 나있는 커다란 뱀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꼬마는 양손을 가능한 한 크게 벌리며 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꼬마의 말에 따르면 털뱀은 최소한 직경 70cm, 길이 30m 이상의 몸을 가진 괴물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라는 아마존의 비단 구렁이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서울 도심 한복판에 그런 괴물이 숨어 있을 공간이 있을 리 없었다 차라리 킹콩이 63빌딩에 숨어선다면 믿을까? 그래, 넌 그 털뱀을 실제로 본 적이 있니? 그럼요, 친구들이랑 벌써 몇 번이나 봤는걸요 그 뱀은 낮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나와요 새벽에 돌아다닌다구요 꼬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한밤중에 털뱀을 구경한다는 것은 꼬마들 사이에서 일종의 담력 시험인 것 같았다 원래 꼬마때는 꿈과 환상을 잘 구분 못하는 법이다 자신이 머릿속에서 상상한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대로 믿어버린다 나는 웃음을 참으며 기꺼이 꼬마의 말상대가 되어줬다 그럼 그 커다란 뱀이 낮에는 어디 숨어있지? 아저씨가 보기에 이 근처엔 숨을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저쪽에요 꼬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 주차장 텃밭이었다 저쪽에 가면 털뱀이 남긴 털들이 많이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꼬마가 앞장서서 뛰어갔다 통통 튀는 듯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빨간 운동화에서 삑삑거리는 소리가 났다 꼬마는 한 움큼의 털을 내게 내밀었다 나는 뭐라고 말해줘야 할진 안초했다 사탕 가게에 위그든 씨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건 옥수수 털이잖니 꼬마가 내민 것은 옥수수 껍질에 붙어있는 털들이었다 그 텃밭에 있는 옥수수들은 유난히 털이 길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작은 사람의 머리통이 달린 것처럼 털이 치렁치렁 늘어져 있었다 아니에요 그건 털뱀이 밤마다 묻히고 가는 거예요 여기 털뱀이 굴이 있어요 밤만 되면 커다란 구멍이 쇼욱하고 열린다니까요 또다시 꼬마가 억지를 쓰기 시작했다 꼬마에게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 나는 허탈감의 어깨가 늘어졌다 그리고 이것들은 뱀이 즐겨 먹는 풀이에요 꼬마가 넓은 잎사귀가 갈고리처럼 갈라진 식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언젠가 총무실에서 보았던 아키실론이라는 식물이었다 그럼 이 풀은 이름이 뭐지? 혹시 알고 있니? 나는 꼬마가 그것의 이름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꼬마가 내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말 못할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너도 모르니? 이거 아저씨는 실망인데 내가 약을 올리자 꼬마가 발끈했다 알아요 우리들은 이걸 노예풀이라고 불러요 잎사귀를 태워서 냄새를 맡으며 말 안 듣던 애들도 노예처럼 고분고분해져요 막 이상한 것들도 보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어른들이 알면 안 되는데 꼬마가 내 눈치를 살피며 말 끝을 흐렀다 전형적인 환각효과다 나는 식물의 줄기를 꺾어 진액을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아 보았다 고시원의 감도는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9월이 되었다 한여름 내내 그토록 사람들 살마대던 열기도 잠시 주춤했고 아침 저녁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었다 내년 2월이 시험이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는 편이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늘어지려는 자신을 다잡아야 한다 나 먼저 좀 갈게 나는 점심만 먹고 가방을 쌌다 어딜 가 오후 수업 안 들을 거야 같은 학원에 다니는 동현이가 의아하게 쳐다봤다 몸이 좀 안 좋아 하긴 오늘따라 안색이 좀 안 좋네 어디가 아프냐 저번 달도 그러더니 요새 이상하게 자꾸 허리가 아파 나는 두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콩팥 있는 부위가 돌이 얹혀 있는 것처럼 묵직했다 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던 곳이었다 너 생리하냐 동현이 내 등 뒤에서 질 낮은 농담을 하고 킥킥거렸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진통제를 샀다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하다 매달 같은 시기에 느껴지는 요통 내가 여자라면 이 통증의 원인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었다 요즘 내 주위에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벽지만 해도 그렇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낡은 가구들과 묘한 위화감을 이루던 새 벽지 언제부터인가 그곳에 처음 보는 낙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히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어서 시간표나 붙여놓을까 했던 자리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답답해 어서 날 꺼내줘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어 등등 내 글씨체는 아니었다 꼭꼭 눌러 쓴 여자의 글씨체였다 내가 낮에 방을 비우는 사이 누군가 몰래 들어오는가 싶어 문틈에 살짝 종이 조각을 끼우고 나갔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도 그것은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벽에는 또다시 새로운 낙서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내용도 없었다 답답하다 자기를 꺼내어 달라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지극히 단순한 메시지가 주문처럼 반복되어 빼곡히 적혀 있을 뿐이었다 누군가가 밤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잠기가 밝은 내가 못 들었을 리 없다 그렇다면 창문으로 2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도 그리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방에 있는 누군가가 한 짓이다 그 누군가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 바로 나 그날 밤 나는 자기 전에 내 손가락에 검은 잉크를 묻히고 잤다 만일 나에게 목류병이 있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낙서를 한 것이라면 틀림없이 다음 날 아침 내 필기구 중 하나에서도 같은 잉크가 발견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귀신의 소행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이부자리에 잉크가 묻을까봐 선을 밖에 내놓은 채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청했다 다음날 아침 알람소리에 눈을 뜬 나는 가느다란 신음을 토해내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굵고 큰 낙서였다 답답해 죽여버릴 거야 꺼내줘하는 낙서가 온 천장과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잉크 묻은 손가락으로 마구 휘갈겨 쓴 글씨는 그 자체가 절규를 하는 것 같이 광기가 사려 있었다 물론 내 손과 옷도 잉크 투성이었다 이건 도대체 나는 검은 피로 범벅이 된 것 같은 벽지를 살짝 뜯어보았다 다음 순간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벽지 속에 있는 예전 벽지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것이다 벽지를 더 뜯어보았다 사람의 피부같이 질긴 벽지가 비명을 지르며 뜯겨진다 그 속에는 작고 빽빽한 글씨가 옷감 패턴 같이 기계적이고 균일한 크기로 온 벽과 천장을 뒤덮고 있었다 방 전체가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듯했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정신없이 벽지를 찢어발겼다 피처럼 붉은 글씨로 쓰인 똑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 속에 있는 벽지에도 또 그 속에 있는 벽지에도 약국에서 신경안정제를 사고 나와서 막 식당과 골목을 꺾는 순간 갑자기 주변에 풍경이 낯설어 보였다 연극 무대 위에서 갑자기 조명이 바뀐 듯한 느낌 기시감이라고 해야 할까 매일 오가던 길이지만 느낌이 달랐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이곳을 거닐던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어디가? 공부하기 힘들지? 우리 잠깐 떡볶이 먹으러 갈래? 갑자기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밝은 표정의 20대 초반의 여자가 나를 향해 말을 거는 장면이 나의 뇌를 점령한다 주위의 풍경은 동일하지만 뭔가 촌스럽고 빛바른 듯한 느낌으로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옛날 영화에 필름을 핀셋으로 집어서 나의 뇌 속에 삽입한 것 같았다 저기 우리 친구 하지 않을래? 나도 시험 준비하고 있어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젊은 여자가 희고 길쭉한 손을 짝 펴고 내민다 환하게 웃는 미소 양 볼에 보조개가 귀엽게 들어간다 누구지? 복장은 촌스러웠지만 어디선가 보았던 것 같은 얼굴이다 너 머릿결 되게 좋다 시험 합격해도 자르지 마 알았지? 밀려오는 행복감 뭐지? 뭐냐 이 느낌은? 학생 괜찮아 마침 길 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부축해 주었다 간질병 환자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나는 괜찮다고 하고 일어나서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다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요즘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항상 누군가를 업고 있는 것처럼 몸이 무겁다 누군가 자라나고 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의 몸과 의식을 점차 점령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시원 입구에 들어오면서 나는 습관처럼 좁은 창문을 통해 총무실을 들여다보았다 오늘따라 총무실엔 아무도 없었다 책상 위에 여전히 놓여있는 검은 가죽 표지에 성경책만이 보였다 어쩌면 그것은 성경책이 아닐지도 모른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듯이 검고 두툼한 책의 옆면에 금분이 발라져 있다고 모두 성경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선입견에 따른 인지적 조건 반사에 불과하다 수납창구를 통해서 얼핏 보니 검은 표지 위에는 더 부고블 에이글이라는 영문이 금박으로 박혀있었다 라구엘에서 이건 뭐지? 성경의 외전인가? 한때 판타지 소설에 빠지면서 미카엘이니 우리엘이니 하는 천사의 족보를 달달 외우고 다닌 적도 있다 신에 필적하는 힘을 가진 상위 천사 중에서도 라구엘은 천사이면서 악마에 가까운 특이한 존재였다 왠지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는 주위를 살펴보고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고 푯말이 걸린 총무실로 들어갔다 내 예상대로 그것은 성경책이 아니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십자가 문양이 나타났다 그러나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었다 십자가의 내 끝이 갈고리처럼 옆으로 꺾여 있어서 마치 세로로 길게 잡아늘린 불교의 표시나 나치의 문양이 연상되는 독특한 형상이었다 갈고리의 끝은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로웠다 그러고 보니 이전에 원장의 손가락에서도 같은 문양을 본 적이 있다 좀 더 책장을 넘겨보자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라틴어인가 아니면 그리스어 상향 문자 같은 꼬불꼬불한 글자와 태양, 달, 목성 등의 그림이 섞여있는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문자였다 거기서 뭐하세요? 무뚝뚝한 총무의 목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총무가 문가에 서서 표정 없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여쭤볼 게 있었는데 그냥 아무도 안 계시길래 나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둘러댔다 제길 딱 걸렸구나 여긴 출입 금지입니다 편말 안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총무실을 나오는데 뒤통수의 총무에 따가운 눈총이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준영씨 심장이 벌렁거린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수도 공사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이 일대가 정전이랍니다 알아두세요 나는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총무의 몸에서는 역겨운 아키실론 냄새가 났다 잘 지냈어? 형민을 만난 곳은 예전에 그 감자탕 집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형민은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뭐 좋은 일 있냐? 얼굴에서 아주 빛이 나는구나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이지 어머니가 어제 퇴원하셨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대 뭐? 정말 말기암이라서 힘들다고 하시지 않았어 응 의사도 불가사야 돼 이런 게 바로 기적이라고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밝아진 형민의 얼굴을 보자 나도 안심이 되었다 식사가 나오자 나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었다 머리카락 고시원을 감도는 이상한 향 창문에 보이던 여자의 얼굴 내 방을 가득 매운 낙서와 라구엘의 서 등등 내가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 일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온갖 기이한 일들을 말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이미 식사가 다 식어 있었다 자꾸 너한테 나타난다는 그 귀신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전에 말한 그 여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김치를 한 조각 집어먹으며 향민이 말했다 저번에 맛본 이후로 어지간히 김치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늘 하던 식사 기도도 빼먹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하지만 그건 25년 전 이야기잖아 더구나 고시원도 다르고 자세한 내막은 나도 잘 몰라 일단 이야기를 다 들어봐 저번에 내가 말한 그 여자 고시생 있지 이름도 기억났어 이수미라는 여잔데 당시 27살이었대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여자한테는 좀 특이한 징크스가 있었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길렀던 거야 합격할 때까지 자르지 않겠다고 스스로 한 맹세였나 봐 어쨌든 매년 낙방이 계속되면서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서 거의 종아리 부근까지 내려올 정도가 되었지 아마 그런 모습으로 흰 옷이라도 입고 밤중에 돌아다니면 아무리 담센 사람이라도 기겁을 했을 걸 아마 예쁜 얼굴을 하고도 친구가 없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본 여자의 머리카락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 바닥에 질질 끌리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나도 100%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야 아무튼 시험 날짜가 코앞에 다가오고 그 여자도 이번에는 붙을 자신이 있었나봐 노트의 각 과목에 대한 요점 정리도 완벽하게 했고 그런데 같은 고시원에 있던 다른 여자가 그녀의 노트에 눈독을 들였던 거야 식사를 하는 동안 형민의 말은 장황하게 계속 이어졌다 간단하게 간추리면 이렇다 이웃방 여자는 수미가 없는 사이 그녀의 노트를 몰래 훔치려다 마침 돌아온 수미에게 들키게 된다 둘은 노트를 사이에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웃여자가 수미를 목 졸라 죽였다 그것도 손이 아니라 길게 자라난 수미의 머리카락으로 여자는 죽은 수미를 천장에 매달아서 자살로 위장했다 노트 덕분이었는지 그의 시험에서 여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한을 품고 죽은 수미는 고시원 주변을 맴도는 커다란 뱀이 되어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다니는 고시생들을 잡아먹고 산다고 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후련함 보다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저 학원가에 떠도는 흔하디은한 괴담 중 하나였다 더구나 원혼이 뱀이 되었다니 요즘 세상에는 새살백이 아이도 믿지 못할 만큼 유치했다 가만 뱀이라 저번에 주차장 텃밭에서 만난 꼬마의 말이 떠올랐다 그 아이도 같은 말을 했었다 고시원 주위를 맴돌며 고양이를 잡아먹었다는 거대한 털뱀 이것은 우연일까? 그 후로도 몇 번 꼬마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지만 요새는 통 보이지 않았다 혹시 다시 만나게 되면 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 고시원에선 하루빨리 나와 당장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당분간 있어도 괜찮고 고시원비는 어떡하고 할인 혜택 때문에 반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단 말이야 지금 그깟 돈이 문제냐 나 같으면 짐도 내버려 두고 도망갈 판인데 그 문제는 좀 더 생각해볼게 어쨌든 너 공부하기도 바쁠텐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일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나는 계산서를 들고 일어섰다 아줌마한테 김치를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아이의 김치를 한 봉지 싸주었다 사양하지 말고 가져가서 먹어요 반찬 가게에서 사먹는 것보단 훨씬 나을 테니 예전에 요 옆에 고시원이 이치 고시원이었을 땐 여학생들이 제 집처럼 들락거리며 가져다 먹었다고 학생 몰랐어 15년 전엔 거기가 여자 고시원이었던 거 그 후로 뭔 일이 있었는지 잠깐 문을 닫았다가 남자 전용으로 바뀌었지 뭐야 그 다음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 나는 형민이 부르는 소리도 뒤로 하고 고시원으로 뛰어갔다 김 머리카락의 여자요 총무가 신기한 동물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다 매일 밤마다 김 머리카락의 여자가 나를 찾아와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내 방에선 나온 머리카락들 이상한 소리가 담긴 레코드판 옆방에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벽을 두드려대지 않나 정말 미치겠단 말입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어서 남은 금액이라도 돌려주세요 나는 흥분해서 횡설수설했다 이곳이 15년 전 H고시원이었다면 그동안 거듭되었던 이상한 현상들도 이제 설명이 되었다 이곳에는 억울하게 죽은 수미의 원원이 깃들어 있다 가끔 꿈속에 나타나는 김 머리카락의 여자 내 방을 가득 매운 기괴한 낙서들 더 이상 나는 속 편하게 이성을 찾고 있을 수 없었다 고시원 규정상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건 환불 불가예요 제가 주인이 아니니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기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 방엔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 잘못이라는 겁니까 그럼 15년 전에 죽은 여자 귀신이 나오는 방에 계속 살라고요 나는 필요하다면 멱살잡이도 불사할 생각이었다 아니 요즘 세상에 귀신은 무슨 귀신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준영씨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고시생 중엔 종종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고시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시려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순전히 내가 환불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투였다 그딴 소린 하지 말아요 제가 분명히 봤다고요 커튼 뒤에 나타난 그 여자를요 그래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준영씨 말에서 한 가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이 안 되다니요 옆방에서 자꾸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셨죠 네 그것도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믿기지 않으시면 하루라도 방을 바꿔서 써보시던가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방엔 사람이 살지 않거든요 어헌이 벙벙했다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가 되어도 전체적으로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들으신 내용 그대로예요 247호실에 사시던 분은 근 한 달간 행방불명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준영씨가 입실하시던 날부터네요 연관성으로만 보자면 오히려 준영씨가 의심스러운데요 총무가 출석 카드를 뒤적이며 나에게 미심쩍은 눈초리를 던졌다 형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원한을 품고 죽은 여자의 영혼은 뱀이 되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고시생을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럼 내가 매일 밤 듣는 그 소리는 뭐죠 사람 목소리도 들린다고요 신경정신과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으시는 편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공부에 스트레스 받으실 것 없어요 커피나 한잔 하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가 일어서서 떨어온 겁을 집어들었다 됐어요 환불해 주지 않으면 그냥이라도 나갈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화가 난 내가 방문을 닫고 나가버리자 총무가 다급하게 따라 나오며 말했다 잠깐만요 그럼 내일 원장님께서 오시니까 한번 원장님하고 말씀해 보세요 그날 밤이 그 고시원에서의 마지막 밤이었다 원장의 허락이 있든 없든 이미 나는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총무를 비롯해서 고시원에 사는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었다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짜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책과 짐을 대충 정리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천장의 불이 꺼졌다 정전인가 낮에 총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어둠 속에 누워서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았다 모든 의문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새로운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옆방의 남자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내가 본 여자는 나만의 환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실제하는 것일까? 알 수 없는 언어로 신 총무의 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면 모양의 갈고리 십자가 목걸이는 지금 이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을까 등등 한참을 뒤척이며 생각했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주차장 쪽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갓난아기에 피 먹은 울음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번에 커튼 틈으로 보았던 끔찍한 여자가 생각났다 순식간에 주위에 공기가 식어간다 또다시 어디선가 풍겨오는 비릿한 흙냄새 웃기지마 이것은 환각일 뿐이야 그래, 나가자 한 번만 더 두려움에 직면해보자 모든 것은 내 상상이 빚어낸 환상이다 수험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인지능력이 문제가 생겼을 뿐이다 이 두려움의 정면으로 도전해 이겨내야 한다 자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괴물조차 직면하지 못하는 녀석이 무슨 놈의 시험이냐 서록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위험을 피해가며 한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하다 평생 비겁자로 살아갈 수는 없다 나는 라이터를 들고 밖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밖은 어두웠다 낮부터 낮게 들이온 구름이 달빛과 별빛을 모두 맞고 있었다 때마침 정전으로 몇몇 건물에서 촛불이 보일 뿐 먹종이를 뚫고 나아가는 듯한 어둠이었다 서울에서 이런 암흑이 있었던가 나는 라이터를 켜고 그 불빛의 의지에 주차장 뒤쪽으로 향했다 그 미약한 불빛이라도 없으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얼룩무늬 고양이는 주차장 한복판에 서서 고슴도치처럼 털을 세우고 울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보고 겁에 잔뜩 질려 있었다 고양이가 바라보고 있는 쪽은 옥수수가 심어진 주차장 텃밭이었다 울음소리가 점점 커진다 고양이는 금방이라도 경련을 일으킬 것처럼 광기에 가까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였다 옥수수밭 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아스팔트를 잡아먹고 피어났다 그림자는 타원형으로 변하더니 곧 길쭉하게 늘어졌다 뱀처럼 변한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고양이를 향해 접근했다 말도 안 돼 나는 재빨리 건물 모퉁이의 몸을 숨기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차장 내에 그림자를 만들어 낼 만한 길쭉한 물체는 아무것도 없었다 전봇대조차도 한참 떨어져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고양이를 향해 다가왔다 고양이는 뱀의 마력에 걸린 개구리처럼 도망가지도 못하고 발악을 하다가 마침내 그림자가 앞발의 다차총에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튕겨올라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졌다 잠시 멈칫하던 그림자는 고양이의 몸을 휘어감고 그대로 고시원 쪽을 향해 나아갔다 도대체 저건 뭐지? 주차장을 가로질러 고시원 건물까지 도달한 길쭉한 그림자는 괴물이 수면에서 고개를 쳐들듯 천천히 바닥에서 입체적으로 튀어올랐다 반구형으로 변한 검은 그림자 밑으로 살짝 드러나는 하얀 부분 그것을 따라 검고 가는 가닥들이 같이 딸려 올라간다 설마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마에 이어 콧날과 얼굴 전체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거짓말처럼 솟아나왔다 목 아랫부분은 절단돼서 없었다 급사 코브라가 고개를 세우듯 죽은 여자의 얼굴이 길디 긴 머리카락을 이끌며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엄청나게 긴 머리카락은 바닥에 닿고도 텃밭까지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공중에 떠오른 여자의 얼굴은 소리도 없이 천천히 2층 고시원의 검은 커튼으로 향했다 온몸에 기다란 털이 숭숭 나 있는 커다란 뱀이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다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나는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었다 라이터가 견딜 수 없이 뜨겁게 달구어졌다 나는 잠깐 불을 껐다가 식기를 기다려 다시 켰다 괴물은 여자의 얼굴을 머리로 하고 검고긴 머리카락을 몸통으로 하는 거대한 뱀의 모습이었다 코를 지르는 비릿한 냄새에 오정육부가 뒤집어질 것만 같았다 뜨겁다 또다시 라이터가 달아오른다 들고 있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것 같았다 고시원 창문에 도달한 여자의 얼굴은 창문을 천천히 점검하였다 마치 냄새를 맡듯 유리창에 코가 닿을 듯이 접근하며 신중하게 방 하나하나를 살폈다 마침내 내 방 위치에 도달한 괴물은 잠시 창문 이곳저곳을 살피며 코를 벌룸거리더니 입에서 가늘고 검은 것을 축 늘어뜨렸다 검은 혀였다 혀는 여자의 턱 부근까지 길게 늘어졌다 혀는 살아있는 환영 동물처럼 꿈틀거리며 허공을 위아래로 핥았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피를 받아 먹듯 아주 천천히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내가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그 소리에 여자의 얼굴이 내 쪽을 돌아보았다 여자의 부패된 하얀 눈과 마주친다 나는 정신없이 바닥을 더듬어 라이터를 찾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불이 켜지지 않는다 마침내 몇 번의 시도 끝에 다시 불을 켰을 때 여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간을 가로질러 나를 향해 돌진해왔다 라이터 불꽃이 꺼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부자리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커튼에 투사된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0분이었다 설마 이번에도 꿈? 이마에 땀을 닦으려고 하는데 손에 잡힌 뭔가가 이마를 간지럽혔다 불을 켜보니 길고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손가락에 얽혀 있었다 저를 어서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 숨이라는 여자는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를 알리려 하고 있다 내가 이곳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꿈속에서 여자의 그림자가 시작된 곳은 옥수수밭 쪽이었다 예전에 창민이 가져다 주었던 옥수수가 생각났다 사람의 머리털같이 긴 털을 가진 옥수수 씹으면 비릿한 피맛이 났었다 왜 고시원 뒤쪽 주차장 있지? 그쪽이 30년 전엔 다 텃밭이었어 당시만 해도 그쪽이 김장독을 묻어서 맛이 더 좋았는데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요샌 할 수 없이 교회로 나가서 묻어 감자탕지 바주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그쪽에 무언가가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풍향계처럼 일제히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오늘만 이 악몽같은 밤을 이겨내자 그리고 내일부터 누가 뭐래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다 나는 다시 한번 악몽을 꾸기로 결심했다 방 안은 꿈속과 마찬가지로 정전이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 사이로 한쪽짜리 다리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나는 내 방문 앞에서 서서 잠시 생각했다 그 이상한 성경이나 아키실론이라는 괴상한 풀도 그렇고 이 고시원 녀석들은 하나같이 어딘가 수상하다 내가 비밀을 파헤치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랐다 나는 내 방문에 걸려있는 스파이더맨이 그려진 타워를 잡았다 땅을 파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주차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가져온 삽으로 벌써 30분이 넘게 옥수수밭을 헤쳤지만 아직 발견되는 것이 없었다 꿈속에서 본 위치를 기억해 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막상 와보니 첫 삽을 어디로 넣어야 할지도 막막했다 주위가 너무 깜깜하다 정전으로 주위는 칠흑같은 어둠이었다 아까의 악몽을 다시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어쩌면 영원히 반복되는 악몽 속에 갇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달빛의 의지에서 30cm 깊이로 이곳저곳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 한 시간쯤 지났을까? 삽 끝에 뭔가 길쭉한 끈이 걸렸다 주위를 덮아보니 조그만 신발 한 켤레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며칠 전 텃밭에서 만났던 꼬마가 신었던 그 빨가 눈동화였다 정신없이 그 주위를 덮았다 잠시 후 삽 끝에서 쨍하는 금속성 소리 짜릿한 반동이 전해졌다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강력한 반응이었다 딱딱한 무언가가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 흙을 덮아내자 검고 반질반질한 물체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김장용 항아리였다 수미의 몸이 묻힌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수미의 원혼이 그 안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제 두려움을 넘어어서 이 일을 내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의무감조차 들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드러내자 뚜껑이 항아리 몸체에 긁히면서 유난히 큰 소리가 났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검은 구멍에서 역겨운 흙비린내가 확 올라온다 꿈속에서 혹은 환각 속에서 몇 번이나 맡았던 그 냄새였다 바닥이 없는 동굴이 입을 쩍 벌리고 나에게 입김을 내뿜는다 어서온 어도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없이 손짓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어둠의 속삭임에 이끌려 최면아라도 걸린 듯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두 손을 집어넣었다 툭 손끝에 뭔가가 걸린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 더듬어서 그것을 만져보았다 반질반질한 구면을 따라 오뚝 솟은 무엇과 그것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움푹 꺼진 굴곡이 느껴졌다 그 아랫부분을 더듬으니 살짝 윗입술이 들리며 그 속에 있는 단단한 이가 느껴졌다 죽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여자의 머리통은 몸통과 분리되어 있었고 항아리 속에 남은 공간은 물결처럼 넘실거리는 머리카락으로 가득 차있었다 나는 머리통을 두 손으로 잡고 항아리에서 꺼내었다 검은 구멍에서 푸르스름하게 경직된 여자의 얼굴이 달빛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꿈속의 모습과는 달리 여자의 두 눈은 감겨있었다 하얀 피부는 15년 전에 시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곱게 보존되어 있었다 이 좁은 공간에 15년이나 갇혀있던 여자의 영혼 몇 년 동안이나 최선을 다해 공부했으면서도 시험을 눈앞에 두고 죽어야 했던 여자의 원안 어쩌면 이수미의 영혼은 이 좁은 곳에 갇혀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꿈을 반복해서 꾸지 않았을까? 그리고 누군가 이 좁은 곳에 갇힌 자신의 영혼을 꺼내주길 바라면서 매일 밤 고시원 창문을 기옥거린 것은 아닐까? 항아리 속에는 목이 절단된 수미의 몸통이 있었다 꿈속에서 몇 번이나 보았던 것처럼 손톱이 구불구불 자란 손이 달빛에 언뜻 보였다 수미의 긴 머리카락은 항아리 속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서 주위에 흙 속으로 뻗어나가 있었다 두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지만 땅 속에 박힌 머리카락은 치푸리처럼 끄떡도 하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고시원 건물을 향해 거대한 식물의 뿌리처럼 뻗어나가고 있었다 어떻게 사람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자랄 수가 있을까?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죽은 후에도 자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뒤 피부가 수분을 빨아들여 수축해서 나타나는 과학적 현상에 불과하다 아니 죽은 사람의 머리가 계속 자란다고 치면 수미의 머리카락은 그녀가 죽은 뒤 1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자라났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 머리카락은 주차장 지하를 가로질러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일까? 일부는 옥수수의 줄기로 파고 들어가 그 열매가 되었을 것이다 또 일부는 건물 내벽까지 파고 들어 혈관처럼 얽히고 설켜 건물 곳곳에 그 촉수를 들이월을 것이다 내 방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던 머리카락은 아마도 중앙 냉방장치를 통해서 들어온 수미의 것이었으리라 그것은 누군가 자기가 이곳에 묻혀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15년 동안 끊임없이 보낸 그녀의 구조신호였던 것이다